몸무게 먼저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킬로였지? 88킬로? 안녕하세요. 운동화 직장의 은지입니다. 오늘은 배나온 회사원 몸장 만들기 프로젝트 컨텐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요일이고 지금 일곱시 반이에요. 새벽 일요일쯤 불하고 아침 일곱시 반인데 이 친구랑 오늘 일찍 아침 일찍 만나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직 안 나왔어요. 나오면 바로 운동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이거 뽀종형님이 모자. 이거 유튜브 뽀종형님이 만든 모자거든요. 되게 예뻐요. 이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일을 하자마자 안 씻고 바로 온 상태라서 깨져들었는데 이 친구랑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왜 늦게 와. 몸무게 먼저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킬로 했지? 88킬로? 오 뭐야. 왜 이렇게 맵 뻔했어. 오 일단 일단 일주차는 지금 몇 킬로 빠진 거예요? 2킬로? 일주일에 지금 몇 킬로 빠진 거예요? 대충? 2킬로. 2킬로? 2킬로 일단 빠진 거고 식당은 어떻게 했어? 식당은 아침에는 그냥 과일 간 거 주스 먹고 과일 주스 먹고 점심에는 그냥 식당 갔으면 저녁에는 집에 와서 이제 닭가슴살하고 양성추. 일주일에 운동했는데 일주일에 주면 몇 번을 먹겠어요? 오늘 화면 네 번째. 오늘 네 번째? 일단 일주일에 네 번째는 일단 선방한 거 같아요. 선방하고. 일단 주변에서 한 번도 갈까? 아냐. 그럼 무리하지 마. 무리하면 안 돼. 하고 싶은 건 그냥 약간 유산소 좀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.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. 그리고 핫도그 먹는 거 걸렸는데 이 새끼? 핫도그. 이 새끼. 핫도그. 핫도그 먹는 건 괜찮다고 제가 했어요. 근데 소스 뭐라고. 소스? 소스를 체다 치즈 앤 케첩. 먹는 거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천천히 죽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일단은 먹는 거 먹고 싶은 건 더 먹어. 근데 최대한 밀가루는 최대한 피하고 그래도 핫도그 먹으라고 하면 케첩도 한 줄 이렇게 뿌려먹어야지. 맛이 없잖아. 근데 야 한 번 먹어서 한 번.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먹어도 야 이제. 호떡을 한 번 먹어도 약간 이제 막 뭘 먹을 때도 좀 조심해야 돼. 그러니까 먹는 건 좋아. 먹는 건 좋은데 이제 약간 좀 피하시는 건 피하기 좋지. 피자, 햄버가 왜 안 먹어? 먹고 싶을 때 있잖아. 안 먹어. 진짜 막 치킨 너무 먹고 싶었어. 아니 치킨 별로 안 먹어. 미쳐야 돼. 아니 미치지 마. 아니 정국수도 싫어해. 아니 정국수도 싫어해. 아 정국수도 그렇게 하면. 너무 막 미치게 먹고 싶었어. 어떻게 해야 돼? 치킨은 못 먹으려고. 아니 별로 안 좋았네. 아니 먹어야 된다니까. 니가 만약에 먹고 싶을 때 봤어. 아 그럼 아예 안 먹는 거면 조금만 먹으면 되지. 아니지 아니지. 그러면 약간 훈제를 먹어야 돼. 그나마 기름 빠지는 그런 가. 현떡의 텀도 낮고. 최대한 막. 니가 먹고 싶은 거 먹대. 약간 이런. 길거리에 6초 한 장에 그거 통구이 먹으라고? 과외경. 유산소는 했어 지금? 유산소. 유산소 안 하고 있어. 니가 하지 말라고. 유산소 안 하고. 웨이트로만 좀 빡세게 휴식 텀을 짧게 해갖고 지금 12kg 뺐어. 아침에 먹는 거지? 과일이랑. 요거트랑. 그니까? 탄산물 안 넣고? 아 진짜 탄산물 안 넣고? 아 진짜 탄산물 아예 안 넣고? 점심에 회사에서 그냥 일반 신고. 일반 신고. 그렇게 먹고 운동만 빠질 수 없겠어. 일단 그러면 오늘. 당기기. 등이랑 영어 좀. 박스에 한 번 해보자. 일단 가보자. 아! 글가봐. 아! 왜 관광 Geor sen horas prime! 그 сказ zw而且 종량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